12년 동안 21개국 무대 서단이 대단하시다. 나라별로 객석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? 하고 임하연씨. 이게 사실 뭐 여행으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가봤어라는 것과 일로 이렇게 계속 발 붙이지 못하고 다닌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. 저희가 이렇게 다녔어도 멤버들끼리 아니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진짜 한 번도 없고 항상 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잠깐의 틈에 구경은 하지만 즐긴 적은 별로 없었는데 갈 때마다 많은 걸 배우고 오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제스처 하나하나가 참 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저희는 흔하게 하는 제스처가 그런 것들도 모르면 무대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다 공부하게 되고 반응들도 다 달라요. 나라마다. 도대체 그 수많은 나라를 어떻게 다 다니면서 공감을 얻고 공연하실 수 있을까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멜버른 페스티벌에서 했던 옹활색 공연을 짧게 컷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분위기를 좀 우리 청취자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하이라이트 멜버른 페스티벌입니다. 지금 이게 공연 소리인 거죠? 네.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갈라쇼. 갈라쇼에. 약 한 3천 명, 4천 명이 들어가는 큰 대공연장. 옛날에 비틀즈가 와서 했던 의미 있는 오래된 공연장인데 거기가 여기가 아시아인 최초로, 코미디언 최초로 올라갔죠. 비트박스로 들리고요. 네.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분 정도, 5분 정도였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한 번에 받으니까 온몸에 막 전율이 오고 이 방송이 호주 전역에 다 방송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방송 후에 저희가 길거리 나가면 막 다 알아보시고 식당 주인이 뛰어나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냥 먹고 가라고 막 이러고 막 한화해 주시고 정말 신분 1면에도 나왔어요. 저희가 크게 대문짝만 하게. 막 기차며 거리에 저희 사진 붙어있고. 그런 힘이 뭘까요? 글쎄요. 저희가 그냥 말없이 그냥 웃기는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그쪽에서, 그 나라에서 제대로 저희를 좀 봐주신 것 같아요. 잘 봐주시고. 천인표 씨 뭘까요? 말을 안 했기 때문에. 그것도 정답이죠. 넌버버리거든요. 무언구. 말을 안 하니까 이분들은 어느 나라 가도 상관이 없어요. 아프리카 가도 되고. 어느 나라 가도 다 그 나라 무대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. 어찌 보면 낯선 아시안에서 온 어떤 청년들이 대화가 전혀 통할 것 같지 않고 공감되는 문화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를 웃겼어. 엄청 웃겼어. 판토마인, 비트박스, 저글링 이런 걸로. 그때 무대에 서게 되면 외국에서 저희는 한인들 상대가 아니고 거의 외국인들이 초청해서 거의 다 대부분이 관객분들이 외국인분들인데 간혹가다 중간중간에 한인들이 좀 계세요.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아이러니한 게 외국분들은 다 웃고 있는데 공연 끝날 때쯤에 한인분들은 다 울고 계세요. 그리고 나갈 때 꼭 두 손 잡아주시면서 인사하고 가시고 그게 말하지 않아도 좀 느껴지는 거죠.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타지에서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와서 그 외국인들을 막 웃기고 있고 무대에 올려서 막 장난도 치고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지만 끝날 때 좀 감동과 짠함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꼭 저희한테 인사하시고 꼭 식사도 막 대접해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전국 전 세계 한 21개국에 저희 특파원들이 다 있는 거죠. 감사하게도 저희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계세요. 옹알스 5월 30일 개봉하고요.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큰 사랑받았던 작품입니다. 감독님 차인표 씨와도 채경선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. 감독님 차인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 차인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